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꿈은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꽃이 되어 정원을 이룹니다. 혁신의 정원, 사회혁신의 꿈, 씨, 꽃을 피우기 위한 그 꿈을 사회혁신 한마당 씬 2021 울산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혁신공감, 혁신공유, 혁신체감으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정원에서 만난 혁신가, 혁신가드닝 토크쇼, 혁신스틸러 토크쇼에서 혁신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사회혁신 성과공유페스타에서 전국 사회혁신가들의 만남의 장이 펼쳐집니다. 혁신가든시네마와 다양한 체험 판매 행세가 있는 축제의 한마당, 울산 사회혁신 한마당이 울산광역시청 광장일원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혁신공감 혁신공감